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제님 어서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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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찍님 어서오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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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tlerweile. 안녕. 풍요. 목표 1-1-2 오전이 되나 보라? 히힛 저쪽으로 도전해 주십시오. 니가 굳게 사야겠네 니가 굳게 사야겠네 왜 이렇게 위험해... 금방 카카오톡 군인들이 왜 이래서 전장도 안에서 그가 이럴 때 그가 이럴 때 나의 목숨을 아이쿠 미니알이 부족합니다 미니알이 부족합니다 미니알이 부족합니다 미니알이 부족합니다 미니알이로 아 전투에 못 말아라, 가오가라, 지하우스, 덕분에 오지 마이 하우스, 이삭톤, 나의 존재가 느껴져서 계속 숨을 안여있냐고, 빛을 놓치지않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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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비누스가 수련이 좀 빡세거든요. 레드할 때 임에 어려워하시는 분 많을 거야. 알려주지.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마스터라는 맵이요? 아니 모르겠는데. ASL 내년 2월에 열린다고? 그래?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안으로 내년 2월에 열린다고. 이렇게 빨라. 이렇게 빨라. Min-Tongue 1라운드 1. 2. 3. 4. 5. 5. 5. 5. 6. 5. 5. 5. 창업이 안돌아가 그렇다면 이거는 전진노보야 전진노보예요 여러분들 전진노보예요 여러분들 전진노보예요 여러분들 전진노보예요 매우 높아요 악조추비 완료 부속됨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유력을 내리시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맞죠? 적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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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그럼 여기 왜 있는건데 변명호님 어서오세요 태시아님 어서오세요 아니 뭐야 왜있냐고 여기 이해는 아니지 이해는 아니지 그냥 있으신거 같은데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그냥 깊숙이 생각한거 같은데 목표 위치는 이동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컵 끝 예 잘당해 격고 있습니다 각종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격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영향을 내려두십시오 영향을 내려두십시오 예 목표 위치는 이동 격고 있습니다 검색하수도 끝 미 constellation 컵 끝 영향을 내리겠지요 예 운대기 전진 앞으로 인거해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아 이거 불안하네 뭐야 이거? 피하네 이거 오 뭐야 뭐야 여기 가네? 오 시안이네 이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서플라이 대표가 부족합니다 용기루스는 근데 왜 까다롭냐면 미네랄이 일단 많은 것도 있고 본진이 평지여가지고 좀 까다로워 그리고 수비할때도 넓은 편이고 좀 까다로운 편이 있어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게 여기까지는 먹기 쉬워 근데 가스멀티가 중요하잖아 여기를 못 먹어 여기 먹기가 빡세 이게 말이야 그래서 빡센거야 너무 많이 빡세여 특히 예를 들어서 배우경이나 뭐 이런 특수들이랑 하면 위협감 이 느낌 오늘 엘콜라시코에요 9시에 여러분들 주인공 나는 끝나고 다시 보기로 봐야해 잘 안 보는데 엘클라시코는 봐야해 엘콜라시코는 봐야해 엘콜라시코는 봐야해 엘콜라시코는 봐야해 엘콜라시코는 봐야해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발 딜이야 이거. 레더가 좀 낮아서 그런가. 내 상승을 그만하는 소리야. 본진 플레이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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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너무 양아다 하면 기분 나빠서.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고? 어? 어? 레더에서 롱기누스는 저그전은 좋고 소스전은 좀 안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스트 빼는 거 추천해요. 데스트 싫어하거든. 세라클리 한 개 감사합니다. 저 로또 3등. 당첨된 적이 없어요. 어? 깨 맛잘 없나? 어? 오늘 병고영 오셨다. 어제 안 그래도 누가 병고영이랑 한판 하러 가자고 했는데. 주차장님 어서오세요. 소홍이 형 스타하네. 제동이 형도 하자고 했다고 해요. 제동이 형도 테란 잡는다 했다고 해요 오늘. 테란? 나 밖에 없는 거 같은데? 나하고 영진이 형 밖에 없는데? 아 영진이 형한테 지었어? 아 벙긋! 벙긋 호루토스한테 질걸요? 로또 1등 당첨권보다 재산이 더 많은 거 아니냐고요? 아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호루토스. 수너미 형이 내 저거한테 진 적은 없을걸? 한 적이 없을걸? 상금이 형? 아잇. 헛쏠. 아니 나 진짜 재산가지고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그래 여러분들 겁나 하나 있겠지 그랬어요 어 뭐야 와 태산이네 베이비 이거 전태형 아니야? 아니 그리고 버는대로 다 모으는게 아니잖아 10분의 1을 일단 세금 내야 돼 아니 10분의 1이래 10분의 한 2, 3은 20%에 한 2에서 3은 세금 내잖아 거놓은게 끝이 아니니까 어 진짜 한 2에서 3은 세금 내던만 역량이 세금이 완료로 역량을 내리시죠 역량을 내리시죠 역량을 높여 전피자 택백일상 최소 25일로 했다고? 아 근데 1퉁이 형도 예상하는거지 모르지 우리는 서로 돈 얘기한 적이 없는데 다 돈 얘기 안해 만나서 즐거움 좋지 뭐가 중요하냐 즐겁게 살면 되는거지 어? 적금 들었는데요 나같은 사람들 나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안쓰는 편은 아니고 적당하게 쓰는 편인거 같애 많이 쓰는 편이지 진짜 많이 쓰는 편인데 나보다 내 주위에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편이야 먹는 것만 해도 많이 쓰는 것 같애 내가 쓰는 것 같애 근데 나는 대체 그런게 없지 옷같은거 사고 막 그런게 별로 없지 차도 뭐 안타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기도 한데 양호야 먹는거 쓰는게 아니야 그것도 있죠 인정 준비 완료! 하루시에 가겠습니다! 그거 인정이야. 정확했어. 어? 우리방에서 오그라되게 파는 사람 없는데? 불편하세요? 누가 그러셨지? 누가 저를 오그라되게 하셨나요? 없는 것 같은데? 네? 아! 강의 맞다! 강의해줘야겠다! 맞네! 아! 아! 이거 끝나고 강의 좀 해줄게요. 오늘 여러분들. 강의 좀 해줄게요. 세태전 강의? 세태전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강의 잘 안하겠네. 알겠습니다. 개완지 하십니까? 10매 강의 해드릴게. 10매 강의. 고? 고. 말씀하시죠. 네자비. 당첨 준비 완료. 말씀하시죠. 네자비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언제요? 갑니다. 그 정도쯤이야. 네, 갑니다. 안 되는데. óc. 안 되는지? 핵이야? 목표 설정. 10위 준비 완료. 로크를 하는지요? 알겠습니다. 갑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분명히 엠어 Thousand. 두 자기야. 어? 좌표를 보내십시오. 아니 크리스마스 때 방송 키는 거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탈락낼 때 안 끝나겠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이씨 다행이다 무Э expressedust part of it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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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한 마리라도 살아남을 줄 알고 좀 컨짐 해줬어야 되는데 아 설마 이걸 들어올까 했는데 이겼어 여러분들 이겼어 어이 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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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이제 끝났어 이제 퍼랑 시작하면 끝까지 끝난거지 오 뭐야 3팩이야? 에헤이 언제까지 에 에이 까 에이 끝났어, 진짜 끝났어 이제 배럭이 깨져서 없지 아카데미 살짝 공과 앞마다 있겠지 앞마다 2배 차이 날꺼야 GG를 잘 안치네 강의 좀 해드릴게요 스폰 오늘 어차피 깨어날 사람 좀 없는 것 같으니까 신맥 강의 좀 해드릴게요 걸리는대로 롱규루스 걸리지 마라 와.. 우리 싸론님이 아이고 와 우리 싸론님 3333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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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쌀호님 333개 감사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쌀호님 아 와나무라님 또 40개 감사합니다 와나무라님 4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쌀호님 감사해요 333개 감사합니다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이 훈수 공폐하는데 졌을 때 졌을 때만 훈수 드지 마세요 졌을 때는 항상 훈수 조심히 드세요 언제 어디서 제가 변할지 몰라요 왜 별참담 다 했다고? 별 받아서 부러워? 부러워 부럽다 해 임마 아아 남자시끼가 어? 뭐야 여기 비꼬고 있어 자 아니야 저그전입니다 저그전이에요 지지받기 미션이요? 정서 알려드릴게요 자 사바락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살아봐 사바락 타운은 사바락이 좋아해요 지지받기 미션이 뭐야 누가 지지받기 미션 아 아 맞네 지지를 안 치니까 아 아 이제 이해했어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사바락 알려드릴게요 타운은 오바락 좀 애매해 타운은 오바락 좀 애매해 셔플 여기다 주면 일꾼 돌아서 캔다고요? 괜찮은데? 아 지지 내가 받아볼게 타운은 선풀을 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어 뭐야 사더락 아 뭐야 사더락 뭐야 이거 그냥 여기 막아놓으면 게임 끝나는데 지지 받으면 쌀 오게? 이영 오게? 알겠습니다 지지 받을거 같애 이거 어? 받았어! 지지받았어! 어 뭐야! 어 나 운이 좋은가봐! 갑자기 지지치는데? 뭐야 성공했어! 어떻게 미션 걸어주자마자 이러지? 어 뭐야! 거기서 사드론하고 지지쳤어요! 아니 진짜 아니야! 아니야! 강의 다시 해낼게! 아 우리 싸론님이 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우리 싸론님! 삼성상계 써가지고 이영옥에 또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싸론님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싸론님! 아니 근데 아닌거 알잖아! 진짜 뭐야 이거 갑자기! 신기하네! 자 내가 신맵 위주로 해드릴게요! 트온하고 사킷 없애고 이게 좋을 것 같아! 영호야 마린컷 신경 안쓸래! 너 마린 하나하나에 혼다오면서! 그 사람! 오케이! 혼 담는다 이제! 혼 담는다! 시청자인가? 진짜? 알겠습니다! 날 다시 한 번 안아줄 수 있나요? 그때도 밀려가다 우리관님 완성보세요! 게신에 박해지니 포함 먹으러 오쿵 아 본진이 넓고 앞마당 수비가 좀 하기가 힘들어서요 그리고 몇 달 당할 때도 많아서 약간 수비적으로 해야 돼 오바락은 완전 공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알려드릴게요 강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대로 딱 한 번만 딱 어? 또 설명 없습니다 잘 보세요 자 2인용 맥 특히 매칭 포인트는 서치 한번 이렇게 나가주셔야 돼요 자 어디까지 나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왜 나가냐 전진 게이트일 수 있으니까 이걸 왜 나가는 거냐면 전진 게이트가 아니면 프루브가 만약에 전진 게이트가 아닌데 프루브가 빨리 오면 가스러쉬잖아 그러면 가스를 지으면 돼 석가스 그럼 가스러쉬는 안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왜냐면 서치 안 했는데 프루브가 빨리 온다고 해서 가스를 빨리 올렸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가스를 빨리 올렸는데 전진 게이트야 그럼 게임이 끝나요 그니까 lcb로 보고 대처한다는 얘기지 2인용 맥은 어 본진 게 본진 게이트 이걸로 볼 수 있을걸 본진 게이트 그리고 시빌가스 올려주세요 시빌바락 시빌가스 매치 포인트는 그래요 매치 진짜 꿀빌드에요 여러분들 이거 꿀빌드 알려줄테니까 잘해보세요 서치 가주시고 서치 가주시고 바로 지워주시고요 섹토리 가스는 한 마리만 채주세요 100 모이면 학생들 메모하세요 여기다 왜 지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맵은 생략을 할 수가 있어 득수들이 그래서 어 저 내일도 방송해요 질러시네 이건 십사질이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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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마린은 계속 눌러주세요 자 마린은 원래 원래 4마리만 뽑는데 질럿을 받다 그럼 5마리까지 뽑는 거예요 그 차이야 여러분들 질럿 뽑으면 5마리 배워야 돼 이거 질럿 뽑으면 5마리 질럿 안 뽑으면 4마리 4마리 진짜 꿀빌드 한 번만 보여준다고 그랬어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마인업 바로 해주고요 이거 이거 를 3타일러 어우 우리 우리 전이 전진 스탑포트 갑니다 스피드업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전진 스탑포트 라인 스탑포트 오는 쪽으로 깔고 이 탱크는 일단 대기타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꿀빌자라고 했어 왜 꿀빌는지 알려줄게 운영법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운영법이 어렵단 말이야 이게 이게 운영법이 진짜 이 맵에서만 되는 거야 각 맵에서만 되는 꿀운영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랄까요 네 갑니다 스탑포트 완료 바로 시즈모드업 눌러야 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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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처는 6마리까지 찍어줘요 여러분들 6마리 메모해야 돼 6마리 전진 스탑포트 신중 이거 6마리 찍고 에드온 앞마당으로 다시 바꿔서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로 가 앞마당 이제 앞마당 타격까지 양망칠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는 상방향 타격이야 앞마당도 펄트가 들어가고 자 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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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 앞마당 꼭 들어가 이제 바로 앞마당 들어가 앞마당 자 펭크 여기서 지금 시온어도 됐지 자 어때 봐봐 여러분들 본진 털으면서 상방향이야 정확히는 여러분들 상방향이란 말이야 정확히는 이게 앞마당도 들어가고 본진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이거 삼바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근데 머리로는 되는데 손이 안 움직이잖아 근데 괜찮아 이거에 대한 방법만 알고 있으면 이 비스물 이야기만 해도 피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초보용은 아니고 제가 꿀 운영법이에요 이게 진짜 좀 약간 중수 이상 중수 이상을 위한 꿀 운영 봐봐 여기 이 운영 진짜 딱 봐도 와 좋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 움직임이 스캇 좀 하는 사람이 와 진짜 좋다 이런 말 나올거야 포케머 중에서 아니 아니야 이거 할 수 있어 비스물 이야기만 따라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운영법이 있다 정도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 봐봐 본진의 사벌처는 누구나 떨어뜨릴 수 있어 맞아 아니야 본진 사벌처 떨어뜨려 앞마당에 벌차 안 들어가도 돼 손이 안되면 그냥 앞마당에 마인 박고 여기 탱크하면 돼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려워 그냥 어 좀 나처럼 최적화는 못하더라도 적절히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지 그 정도는 그니까 앞마당까지 벌차가 안 들어가도 돼 자 네 마리를 여기다 떨거에요 가 시즌 모드 100 여기다 박아 끝이야 끝이야 이미 틀리셨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틀리신 것 같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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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랜드님 어서오세요 에라이 평생 그냥 어 그 점수 때 있어 라이 예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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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아 이거 아닌지 열고만 아 이거 아닌지 많이 잡는 거 내가 가야되는데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와 봐봐 신기하게 지지를 안 치는지 아까만 쳤어 어떻게 그러지 아 지지를 못 봐도 아 지지를 못 봐도 많이 사랑받던 시간들 살아야 하는데 오 다시 떠 오 와 사로님의 또 111에게 아이고 사로님 와 사로님 또 감사합니다 111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사로님 111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키피요 어 도로옹 그 도로옹 그리워 났었던 나를 날 다시 한번 안아줄 수 했나요 그 때만 더 밀려가 던날 그 마지막까지 날 걱정했었나요 그땐 보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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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새 방송 별로 안하는 것 같다 민철.. 수험이 형 스푼 상대 찾는다고? 어 여기 있네? 뭐야 민철이가 있네? 이 눈물을 위로해줄 수 있나요? 너무 있는데? 아니 무슨 양심 수험이 형하고 나하고 동등한 입장인데 같은 프로게이머 아니야 아.. 이따가 간만에 할 수 있으면 철벽이 형이나 하고 싶다 이따가.. 철벽이 형이나 요새 안 한지 좀 된 것 같애 벽이 형 진짜 잘하잖아 늘이여? 하늘이.. 저게 하늘이.. 하늘.. 다하라츠님 생각해 감사합니다 정말 수험이 형방 이런거 아예? 아.. 나.. 잠깐 못 볼거 봤어 그러니까 Anthony 엄 글iler 그럴까.. 와 요 새끼, 진짜.. 왜 이렇게 시허오옹? 전세계 천만명이 경험한 파이널 판타지 14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당신의 모험을 시작하세요 최고의 모험을 선물합니다 파이널 판타지 14 좀 약간 그럴 때 현타가 오긴 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 코드 형님 어서오세요 현타 왔다고요? 진짜 서운하게 말한다고? 그걸 또 그렇게 피해의식 가지고 들으면 안 되지 또 시청자를 뭐 내가 아예 시청자 뭐 그냥 봐주는 시청자는 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듣는 사람은 진짜 이거 사회생활 못하지 피해의식 가득 찬 사람이지 진짜 너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인정?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영딸이 돼서 시청자 모의 컨텐츠 아니 내 팬분들은 무슨 저주를 부어 아니 나중에 뭐 영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팬이 어딨냐 진짜 어? 어? 아니 저주를 붙는 팬이 어딨냐 아 진짜 어디갔어? 난 영딸이 까진 아니고 십딸이 아 감사합니다 그 십딸이 중에 한 명이 둔상둥이겠지 비해의식 어서오세요 그러게 해 아니 내가 언제 또 시청자 필요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 나는 그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중계나 뭐 옵저버 할 때 그냥 그거 어? 그냥 그럴 때만 딱 와가지고 보고 나가는 시청자분들도 분들도 물론 내 팬이고 나를 좋아하니깐 내 방 온 거지만 이렇게 내가 그냥 나 인간 자체를 좋아해주시는 이 팬들 이 팬분들이 정말 고맙다 이거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 근데 유동팬분들도 내 팬이야 나를 좋아해주시니까 온 건데 그분들도 고맙지만 이렇게 그냥 내가 내가 아무거나 할 때 저도 걸어주세요 내가 뭘 하든 봐주시는 팬분들이 3등할 자신 있어요 더 고마울 수 밖에 없지 나는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뭐하는 거야 아니 방송 왜 켰어 아니 태세 전환이 아니라 아니 민철이 형 방송하세요 나는 이런 뜻으로 말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못 들었잖아 어? 여러분들이 잘못 들었잖아 할 말해라 할 말하 어떻게 돼 사랑한다고? 고맙다 지금 영호 보고 있다고? 쟤 비누냐? 영호? 내 눈빵이나 볼게 아! 쟤는 진짜 비누에요 여러분들 내 눈빵은 남자비재가 어디있냐 진짜 뭐라는 거야 이건 진짜 비누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 아니 그럼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뭔데 와 시키 허위 없네 전달을 잘못한 거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제가 또 시청자분들을 또 오해하게 만들었네요 근데 제가 진짜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아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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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네 약간 민철이 형에나 혹시 스포프 붙여주신 분 계신가요? 민철이 형에나 간만에 함께하고 싶다 아 병부 형이랑 크러미 형이랑 하네 아 왜 이렇게 살이 안 좋은 느낌이지? 카페를 왜 가요? 연기념 게임 볼까? 간만에 계속 훼 amazing 컷 사모장 적후에 보험 저γ Waizo UST join 아니 우리집은 원두가 안 되는거에요 얘 뭐 조금 상관 없어요 переп enzymes 삼팔에서 좋죠 ожалуйста 요새 워너는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워너는 원래 나는 골드루시 때문에 내가 깨달아서 최적화 제대로 시켰는데 파이언 유즈들이 내꺼 방송을 좀 자주 보러 오더니 오면은 비밀들인 것 같아 와 이거 사버거스터 제동이 형이 어! 벽 둘러요 알겠습니다 벽돌차 간만에 진짜 간만에다 인철이 형이 요새 폼의 순수 좋아해요 아이와 방패 간의 동조율도 상승하지 않고 있어요 아이가 방패를 거부하기로 이거 정말 잘 모르겠네요 내가 다 모르겠는데 저 용호 어서와 스푼 왔다고? 아 근데 나 스푼 하나도 안풀렸는데 이것만 좀 해서 하나 이렇게 낭비가 온다 그래서 라고 우승 풀고 있었는데 열심히 빨리 끝낼게요 아 우리 백배기다님 평가에 감사해요 대기탈게요 간만에 벽이나 뚫자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와 영호님 이제 방제도 바꿀줄 아냐고? 아 뭘로 보는거야 당연히 바꿀줄 알지 아 근데 진짜 빡세겠다 민철이 형이랑 가면 항상 빡센거 알죠? 나는 근데 그런게 좋아 빡센게 재밌어 빡세야 재밌어 잠깐 영진이 형하고 제동이 형 게임 잠깐 봐 볼까? 나의 그림자처럼 항상 그 자리 네 매일 편한대로 할게요 써투썰 하겠습니다 아니 소요일은 약간 시간이 뭐라고 좀 늦어져야 시청자 엄청 많아지던데 이 시간대에는 없더라 앞으로 많이 잡아서 그런지 금토가 이 시간대에 없는 것 같아 한 10시 넘어가야만 하죠 금토는 아 물론 내가 스폰 한 게임도 안 한 것도 있긴 한데 기본 1000명은 찍었지 당연하지 아까도 찍었지 스폰하면 뭐 금방 올라가는데 스폰하면 뭐 금방 올라가는데 어? 유윤 님이 또 3개?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두고만 안 가야 잘했잖아 아니었어 수고하셨습니다 벽을 뚫자 벽을 뚫어버려야 돼 그치 현역 때보다 아프리카에서 빌드 개념이 많이 좋아졌죠 아 원래 여기가 발전하는 거야 빌드는 계속 돌고 돌아요 빌드가 약간 근데 약간 스타는 맵에 따라서 빌드가 틀려져가지고 뭔가 막 엄청 뭐라고 하면 못하겠는데 발전했다고는 확실히 그때보다 많이 발전한 것 같아 아 아 원팽아머리에요? 아 아 백 번을 넘게 사랑한다 다음 시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씬은 상상 그렇게 매일 빡셀 것 같잖아 혹시 본진 패스트의 썬큰뚜기 빌드 쓴 적 있나 있어요 저 레더할 때 제가 왜 너무 해요 어 비행기야 비행기 타포즈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늘 근데 비행기 안 뜬다며 아까 막 그 뭐지 미세먼지 때문에 못 뜬다고 하던데 잘 어떡하냐 버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너 그것도 몰랐어? 아니 지금 못 뜬다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각조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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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명령을 내리시죠 각조 준비 완료 각조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컴퓨터 열기 때문에 너무 더워. SCD 준비 완료. 컴퓨터 열기. 컴퓨터 열기. 컴퓨터 열기. 컴퓨터 열기. 컴퓨터 열기. 통로드에서 특히 하나를 가진 것 같다. 목표 2. 동포에 대해선 방역을 내렸습니다. 목표 2, 경기장, 공기장, 공기장! 경고장에서 차이밍을 잃은 경고장에서 탈락을 오고 있습니다. 목표 2, 침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침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고고는 나라가 이 장면은 통제에서 질병을 지지하는 중입니다. 이 장면은 곰돌이 포장하여 납득이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지지않는 중입니다. 지지않은 성격이 포장하여 지지않은 중입니다. 이 장면은 아니다. 이 장면은 그냥 곰돌이 포장하여 납득이 맞추고 있어야만으로 정보할 수 있습니다. 루프패슬로 장르가 똑같다고 해서 전전을 접시 Unger전에서 질로 대화가 맞추던 속에서 전장도 없었다. Q. 이점 최상 goodbye를 지는TS는 편의식으로 전장에 감상하십시오. 목소리가 극한 기간에 맞게 GORDON를 불러주실 겁니다. 목표 1. 경고는 전시장에 적게 더 강하게 대화할 수 있음을 잘할 수 있음, 하지만 전시장에 적게 더 강하게 대화할 수 있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수고하셨습니다 경고 목표 1, 2단계. 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고요. 각종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겪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SCD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고요. 사료 시행하겠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SCB 준비 완료. 경력을 내리시죠. 발걸음이니깐다.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성력. 가지. 경력을 내리시죠. 전투 준비 완료. 목표 2. 전투 준비 완료 고맙습니다. 경고가 잇따라, 이 기술은 표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서 밖을 위치해 사람들과 함께 비행기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구장에서 매우 빠르게 비행기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구속에 도착하면 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투기장에서 도착할 수 있는 과정을 비행기 고정에서 공격을 추천드립니다. 전투기장에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가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투 준비 완료! 목소리가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지? 이제 게임이 확실히 잘 되나? 게임이 잘 되나 봐. 와나무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와나무라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와나무라님 감사합니다. 100개 아니 원래 민철이 형이 나오면 게임 진짜 빡센 완전 빡세게 나가는데 오늘 좀 신기하네 아 우리 LCCV님 별풍선 333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뽀뽀는 안되겠죠. 333개 스폰 감사합니다. LCCV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폰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잔인한게 아니라 근데 심리전이야 여러분들. 무슨 심리전이었냐면 첫번째 게임은 제가 펑커를 안박았잖아요. 6개 또 감사합니다. 근데 두번째 게임은 첫번째 게임에 펑커를 안박아서 두번째 게임 때 박은거야. 민철이 형은 발링을 쓴거고 심리전이 거기서부터 시작된거라서 또 민철이 형은 내 본진을 내가 선앤배라는걸 받잖아 공일업을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민철이 형 입장에서는 내가 러시를 안오겠지라고 한건데 나는 그거 여기용해서 나가는거야. 심리전 때문에 이렇게 된거야 게임 자체가. 조이 슈머님 어서오세요. 완전 그 사이에서 막 심리전이 장난아니거든. 어? 아니 홍고 왜 대전갔어요 여러분들? 아 맛집같다고? 아 대전 좋지. 어 뭐야. 이거 이거 건들지 마세요. 애진님 어서오세요. 아니 귤 먹어야 좋아. 어? 아니 많이 이기는거 같은데 뭔가 승률 80%는 죽어도 안되네. 아 이거 겨우게는 70% 딱 그정도 유지하고 끝날거 같은데. 이번 달은. 근데 역대 중에 8알 찍은 사람 누구누구있지? 용이형이 찍었었나? 그래. 아 그래? 아니 8알 찍기가 빡세. 진짜 빡센거 같아. 맨날 나. 요새 나 진짜 진 기억이 없거든? 최근에? 근데 8알이 안돼. 근데 그런거 같아. 최근에는 스포는 다 이겼는데 한 게임씩 계속 져가지고 그런가? 소스? 뭐 뚜껑 있으면 하지. 와 이 새끼 압도하네. 반달님 어서오세요. 근데 그거야. 스타는 진짜 그 실력 절정일 때 그거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그게 그게 그 싸움인거 같아. 그 유지하는게 너무 힘들어. 진짜. 꼭 Pharam fare. 그 дер field 이거точ Center의 실제 요리가 아주 точ을 받다가 마라 좀다. 일찍 만들기 두 보석 만ica 음 오늘은 컷 목표 2. 목표 1, 2, 3, 4, 3, 4, 25. 경고하십시오! 알렐라! 경고고고고. 목표를 지지 못하십시오. 목표 1. 공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내장님! 와, 하랍이들... 부하였습니다. 당황스럽네. 상당히. 아, 단지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카톡이요? 아, 제가 못 봤어요. 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새. 아, 카톡 보내셨어요? 읽을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읽겠습니다. 아, 요새 맨날 방송 늦게까지 해가지고... 각종 준비 완료! 예, 회장님! 격고 있습니다! 격고 있습니다! 격고 있습니다! 격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지요! 각종 준비 완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각종 준비 완료! 예, 회장님!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예, 회장님! 경고가 부족합니다.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지요. 각종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지요. 예, 대답해. 알겠습니다. 시민 준비 완료. 겪고 있습니다. 작업까지 영역을 내리시지요. 각종 준비 완료. 겪고 있습니다. 각종 준비 완료. 예, 대답해. 영역을 내리시지요. 운수가 낙니다. 각종 준비 완료. 각종 준비 완료. 미래내 뜨거우니까. 공격을 내리시지요. 공격을 내리시지요. 상 NordUM의 소속도를иля겠습니다. 도청구가 좁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청구가을 많이 차림화할 것 같은데, 도청구가 덜 Yakima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청구가 덜 rushing through. 도청구가 덜brochen 강력하게EO 뒤덮었죠? 이예고 있습니다. 목표 1, 2.1. 목표 달아나요. 유 shore 과정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준비됐습니다. 성격과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오세요? 아, 여기. 준비가 오세요. 어디가 오세요? 나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아! 이게 왜! 아, 시어버렸어. 아, 다진마.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 쇼부였어? 아, 춤이 되어있습니다. 아, 스트레스가. 아, 스트레스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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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 now. 다르科. udk 아, fet Novae의 아, 속sciss paj grecia. będnolds hoe 가셌봤던 삽신 descendoc. 음... 아, 욕심 너무 냈다! 저는 안 덥치길래... 아, 너무 괜찮네. bit ofreshpresежде 1 으음. Come on. 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뭐라고 있나요? 여기 곁에 있다 그때 멈춰버린 와.. 숨.. 많이 사랑받던 시간 불 하나 까먹어야겠다 뭐 할 게 없네 게임이 너무 허무하다 계속 깜빡 가도 더 멀어진 그대 다시 올까 오늘도 이렇게 그토록 원망했었던 그토록 미워했었던 나를 날 다시 한번 알아둘 수 있나요 어? 스폰이요? 가시죠 몇판 몇선 할까요 다이안 님이 해주신대요 알겠습니다 다이안 님 다이안 님이 또 이영욱의 송금팬가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이안 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이안 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영욱의 송금팬가에 감사합니다 아 16강대 사인이요 아 16강대 사인이요 38선으로 갈게요 10개 펜자 10개 펜자 감사합니다 예스 회장님 그렇게 하죠 영역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SCD 준비 완료 얼마나 많을까요 쥐inders 멸아 미 비록 맞축 강대 사이 absent 유독 built 영역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목표 2. bj 별방 물결토님 별풍선 7개 감사합니다. 경고 – 고위 uno – 은행을 중심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경고 – 공장, 경고 – 노탈 이동 전 highway down – 기고 – 노탈 이동 전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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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탈 이동 전 차nehmen. 경고, 무능력이 포기한 잠수입니다. 목표 1. 목표 달성. 중고기 종룡한 필리핀, 상자 비판 소시上의 사용 완료. 전편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면접으로 태어나는 중고기 종룡을 시켜주는 기inc입니다. 무라이 닭 작업을 사서 이 현장에 두고 있어 이러기 위해 좋은 건설이 생alter입니다. 경고기 종룡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도전하십시오. 3-2명은 적당한 공격이 없으니 적당한 공격이 없어졌습니다. 목표 2. 공격량을 사용하였습니다. 입양시키지 않으십시오. 와.. 민철이 형 쇼.. 뭐야 이거 몇번째 쇼 붙이는거야? 와 진짜 못참게 끓는다 아.. 끓는다 와 몇번째 쇼 붙이는거야? 막기만하니까 답답하네? 아.. 아.. 받기만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진짜로 아니 운영도 잘하는 사람이 쇼 붙이니까 까.. 아 너무 까다로운데 안 되겠다.. 끊어서 안되겠다.. 출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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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운영할 때 다시 쓰러지게 도착할 수 있음.. 출발하려고 하신다.. 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긴장된다 염 ANDY 우린 미리 안이 없으니.. 마우스 파이터 경고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칼힝이 부족했다. 목표 1. 목표 2. 아, 끌어서, 끌어서 했다, 끌어서, 와... 끌어서 했다, 진짜로, 와... 역시, 삼연벙이야. 삼연벙 해야 돼, 역시. 쪼부는 삼연벙이야. 아, 진짜, 너무 끌었어, 와... 진짜로... 그땐 보내줘야, 내가 행복할 줄 안 했나요, 너. 그가 숨에 있던, 매일매일 날 기다리던, 그대와 똑같이 아파서 울어요, 넌... 전진팔바라기인데, 11시 쪽에 제일 가깝게 지었는데, 11시였어. 아, 현철이님의 스폰 감사합니다, 현철이님. 스폰 300개 알고 또 감사합니다. 빨리 끝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약간, 마음이 진정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현철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철이님. 우리 또 접所 Rust. 이지원 감독님 사임... 사임이요? 사퇴 이미 하셨어요, 근데... 어! 민철이 형 리스폰 없으면 재동이 형이랑 갈게요 그러면 반칙 리그! 지금 고민 중이야 또 우승하면 뭐라고 할 거잖아 의미가 있냐 내가 고민 중이야 내가 뭐 나가는 게 의미가 있어 내가? 나 없이 하는 게 낫지 않아? 아 우리 다이안N9님 또 이어오게 감사합니다 우리 다이안N9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어오게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9님 감사합니다 또 이어오게 감사합니다 아니지 우승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승하기 힘든 거 힘든데 열심히 해서 우승하면 또 우승했다고 하니까 뭐 의미가 있나 진짜 열심히 해서 우승하면 어? 우승하기도 진짜 한 10%도 안 돼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난 열심히 할 줄 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하잖아 민철이 형 리스폰 없나 본데? 재동이 형이랑 갈까? 아 제가 가서 얘기하면 돼요 뽀꼬마 껌님 어서오세요 매니저예요? 어 안 그래도 좀 고민 중이에요 몇 명 더 뽑을까 지금 근데 또 단찌님한테 단찌님 또 뭔가 좀 도와드리려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니 다른 거 아니고 나 그냥 일정이 뭐가 있다고 한 거 같아서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아서 리스폰 없지 민철이 형 나 간다 제이지 형이랑 자 간다 제이지 형이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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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면 안되는데? 참아야겠다. 진짜 참아야겠다. 참아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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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되면 한글자막 제작 기자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스프가 되었을 때는 공격력을 강력한 공격력 상황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향 Mae 덜에 따라서 공격력을 강력한 공격력을 사용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다음은 공격 중입니다. 탈출 도착 좋습니다. 경고가 있는 곳은 없을 텐데요. 이곳은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용하heimer의 대도 없어졌다. corporal 공격적으로 굉장히힘에 보급적이한 배부를 고정으로 향해 주시옵소서, specific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합니다! 무너지면 경고 40'sixo., 가격도 지키며 웹십 개는 한 거 차마오했습니다. 5's Noch-5B-2 비판을 하면, 좀 더 넣어지면, 거짓말 Traffic과 힐티를 개수할 수 없습니다. 4'sixo-5B-3만 원을 입고 나서 만들어졌습니다. 군대 바로 사령문을 운하실 수 있을 때 연결된 전차의 도전하십시오. 잊지 마시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깊은 시장에서 누르십시오. 어이구는 무 Omar이 어깨가 있었네요. 약속은 반복하면 두번째는 공격을 보냈습니다. 강력하였습니다. 목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포즈가 좀 더 타면 굴ilit한 전oris차율, 어젯밤 침실, 구조화 중에서 수협을 맞이기 방해 보일 건데요. 등기를 보호를 늘어나면 벗긴 일을 쌓아내야 합니다. 자식의 면력이 급격한 전용을 벗기 전용을 줍니다. decide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his is a 1500m LOOK. 역대적으로 예전차를 겹쳐지지 않으십시오. 목표 1대장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1. 목표 60cm대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타이밍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목표는 적게 구압하지만, 곧 저흥이가 대신에 긴게 구압하여 있다. 목표는 적게 구압하는 데 그리기 목표 위치는? 목표는 도착하십시오. 2부에서 약속을 날아가며 상승하는 방향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적혀있다. 가방이 적혀있다. 거울imiento는 병력이 시작되어있다.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영령을 내려놓으십시오. 우선 운항을 적어 주십시오. 공격을 제공하려는 것 같습니다.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목표 달성. 목표 설정! 목표 살짝! 뭐랄까요? 목표 살짝! 준비 끝났습니다! 전진 압력! 목표 살짝! 목표 살짝! 영영을 내려주십시오! 뭐랄까요? 문대 없습니다! 문대 없습니다! 그쪽 붙이며 갑니다! 아버님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영을 알았는데 영영을 알았는데 영영을 알았는데 휘둘리네 왜 이렇게 휘둘리냐 수고하셨습니다! 가위가 배타가 많음 외국에 잔뜩 여름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지킬을 좁아서 테스트를 거치면 영영을 알게 되겠습니다. 용영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멘트 공격을 용서에 depending 경고하십시오! 목표 달성. 수박 운명이 다 아직 안올라 몰라요 탈락이 없더나 스티디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예, 회장님. 각종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스티디 준비 완료. 덮고 있습니다. 각종 준비 완료. 예, 회장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덮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다가, 끝.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각종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다가, 끝. 예, 회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각종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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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보크님. 벌풍선 205개 감사합니다. 삿보로에서 보냅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우리 네오보크님. 이용오기 감사합니다. 삿보로에서요. 경영하신다면. 이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역에 들어갑니다. Zap-사빙. 그러나 소검자 라이 ecc.. 기계에어 사용하는 방법이 전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고, 비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고, 공격을 하십시오. 경고, 공격을 하십시오. 경고, 공격을 하십시오. 경고, 공격을 하십시오. 경고 – 대상공사장에서 경고 – 대상공사장에서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 강박스에서 끌어질 수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목표 1, 2주. 또한 탈출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바랍니다. 전투amycin'독으로 구입할 것이다. 미션쾌하는 귀여운 말입니다. 경고eer에 따라 도움을 공부하는 기준에 들어갑니다. 경고eer의 상태로 점수로 이동하는 기준에 도움 bombeer를 BEG trying to hold an army. 공격 questoей upon me. Let's go! 牛블라, 로라고 맞추냈습니다. 목립이 부족할 때를 쏘는 것과는 나랏에 공격을PM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승을 이용해 주시는 분의 장점을 방문해 주십시오. 1. 1. 1. 1. 1. 1. 2. 1. 2. 2. 2. 2. 2. 뭐지? 전투 준비 완료 두 번쯤 도착하십니까? 롱이 아..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와, 빈집에 끝나네. 답답해. 아우, 답답해. 아, 고소하다. 아, 마지막인데 저거. 와. 리스폰이요?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한국경제는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경제야, 이거 만개짜리 아니야? 연구야 형 왔다. 너의 엉덩이가 보고 싶어서 들어왔어. 아우, 경제야 고맙다. 고맙다. 아니, 얼마만이야 이게 경제야. 아니, 얼마만이야. 근데 여전하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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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더 시비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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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덥다. 아 덥다. 아 더워서 더 힘들다. 아 집이 너무 덥다 진짜로. 아 너무 힘들다. 더우니까. 아 너무 더워. 아니 무슨 온도 내렸는데 25도야. 생각 감사합니다. 표정 황 안났어요. 개동이 형 아닌데 바코드가 짧아. 개동이 형 아니야 이거 낚시잖아.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내가 좀 둔했어. 게임이 방금. 둔했어. 내가 생각해도. 진짜 둔했어. 둔해졌다 지금. 체력 고갈이다. 체력 고갈이다. 체력 고갈이다.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테드. 아 더워. 테드.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킬샤 쌩왈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쌩왈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리스폰이 있어야지 니가 해주던지 족재동아 어 채팅으로만 치면 뭐 리스폰이 나오는 거야 지혜조아님 어서오세요 나랑 4대4 되면 이 정도로 놀란 그 정도야 확실히 현역 때보다 더 피카스 올라갔나 더 낮은 구멍같이 무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리스폰이요? 하겠습니다 많은 주이다가 열어 놓은 기억에 e게 눕 slightly 수수 될 ultimate 힘이 부족한 그 Oliv입니다 그rency ∎ 그ilation 경제야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데 너무 오자마자 그대로 예전처럼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너 니 입으로 니가 말하는데 뭐 이건 맞긴 맞네 민철이 형이 2분만 있다가 해요 그 눈에 또 밀려가 놓은 날 그 눈 마늠 앞까지니 날 걱정했었나요 그땐 보내줘야 내가 행복할 줄 알았나요 저는 저그담 토스전 뭐 안 가려요 원래 뭐 토스전이 힘들 때도 있고 저그전이 힘들 때도 있고 조금 부족한 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메꾸면 돼서 똑같아요 내일 방송 퀴즈에 와이프 님이 이해해 주셨다고요 많이 사랑받던 시간에 에라 디어 님 평가에 감사합니다 비너스 님 어서 오세요 혼자 치킨 뜯냐고 고민 중이야 술 먹었지 저희들 어 나 뭐야 어 오빠 나 와 또 킬샷 생활님 300개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라고 감사합니다 생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무슨 뭐 채팅으로만 치면 외화춤가 있는 거냐 어 나도 있어 그러면 아 캐샷 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캐샷 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무조건 이긴다 진짜 뭐요 새끼 이제 게임을 꼬아야 돼 bathroom 풀래 seront 우와 내가 오히려 꼬임 당하는 너 그런 게임을 하고 있잖아 ático이야 왜 자꾸 니가 꼬임을 당해 꼬아서 게임을 해야지 뻔하게 하니까 상대가 너무 쉽잖아 대처가 어떻게 해야겠어 쇼772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쇼772님도 100개 팽팽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쇼772 100개 팽팽 감사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지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격고 있습니다 격고 있습니다 격고 있습니다 격고 있습니다 sd 준비 완료 장춘 준비 완료 잰 대장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장춘 준비 완료 격고 있습니다 경고가 부족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카카오톡이 부족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지하 got you! 쭈772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쭈772님 별풍선 200개입니다 원래는 무기력이 되었지만 바이밍을 해주는 바이밍이 한번 보인 것 같아요 저의 거점에 도착한 시각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모델을 제거해 보입니다 목표 2주 경기도 항구가 있는 곳에 수납이 없어진 것 같네요. 경고 – 이 기계가 아픈 기계가 있으며 경고 – 이 기계가 아픈 기계가 아픈 기계가